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하십니다. 정치에 대해서 답답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복잡한 현안들이 벌어지면 계속 갈등만 이렇게 싸움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치도 시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공부정실장을 하면서 정부에 36년을 근무하면서 했던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바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답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하시죠.